한국의 9월 수출이 7.5% 증가하면서 수출이 12개월째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플러스 흐름이 계속됐습니다. 9월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. 산업통산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. 9월 수출액은 587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.5% 증가했습니다. 작년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2개월 연속해 전년 같은 달보다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환된 뒤 2월 수출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